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오늘 안동에서 도청 신도시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습니다. 의성의 김수문 의원은 거듭되는 도청 이전 연기로 행정의 불신만 초래했다고 질타하고, 하수처리장과 예천 방면 진입도로 등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양의 남천희 의원은 안동 예천으로 이원화된 신도시 구조에 조속한 일원화를 촉구했고, 경산회 윤성규 의원은 도동호기술원의 경우 상주나 의성으로 분리 이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